셀트리온이 영국 바이오 기업 익수다 테라피스틱스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사회의 오너 일가를 합류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은 영국 바이오 기업 익수다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 의장은 익수다 이사회 멤버로 앞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익수다는 최근 셀트리온이 미래색 그룹과 함께 총 4,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억 원을 투자한 영국 바이오 기업이며 인체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항원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체와 치료 약물을 결합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개발사입니다.